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재정립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50대 중반 이후에는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 40대처럼 젊은 연령대처럼 이력서를 쓰고 지원을 하고 해봐야 지원할 데도 없고 받아주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면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지나친 의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을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가졌던 그런 어떤 명예, 돈, 권력, 인정, 자긍심 이런 것들은 확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허겁지겁 출퇴근길을 달려서 도착하고 퇴근하고 또 회의 시간 딱딱 맞춰서 일을 하고 그런 스트레스는 조금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가져가는 일자리는 적어도 내 자신이 원하는 내가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행복이란 내가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치의 기준으로 하면 행복하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좀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어떤 일조를 한다든가 또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소녀 과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든가 이런 가치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일자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준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 게 힘든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하고 가정을 팽개치고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꼭 고려하는데 재정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진단을 한번 해보면 내가 재정을 어떤 쪽에 편중되게 가지고 있구나, 골고루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재정진단을 꼭 해보고 내가 재정진단을 해보니까 월 40만 원 정도 부족하더라. 그러면 4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가볍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훨씬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기준을 꼭 고려해 보시고요. 재정진단은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재정진단을 해보면서 보통 부모님들이 시집 장가 갈 때 한 미친씩 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준이 생겨요. 내가 내 노후를 생각하니까 시집 장가 보낼 때 조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의 기준도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려놓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줄 필요도 있어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객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봤더니 재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나는 내 노후는 너희들한테 의탁은 안 한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충분히 가져간다. 대신에 자녀인 네가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부모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시집 가고 결혼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금은 네가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다. 모아서 가거라. 그 부분들이 자녀하고는 굉장히 갈등일 수 있어요. 자녀들은 모른대요. 그런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 왜 지방칸을 마련해 주셔야죠.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기준을 세워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갈 때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개념이 아닌 앞으로 가져가야 될 직업에 대해서는 내가 행복한가 내 현실적인 상황도 맞는가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을 활용해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경력을 활용할 때는 연령도 있지만 연령보다도 내가 이 시장에서 이 직업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 취업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강의에서 핵심 역량을 도출하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한 내 네트워크를 향해서 아시는 분을 향해서 또는 소개를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거나 또는 내가 희망하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재정진단 정말 하기가 두렵거든요. 뭐 부족할 건 솔직히 뻔한데 그런데도 재정진단이 정말 필요할까요? 네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능력하신 분들은 오히려 재정진단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하지 않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할수록 내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내가 재정을 쓰고 있는지 계획하고 가는지를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내가 소비되는 곳에 많이 저축을 하고 혹시 있는지 보험 쪽에 너무 지나치게 해서 내 노후의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비용을 만들어서 또 벌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꼭 한번 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네. 은퇴 후의 직업은 지금의 직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업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 어떤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타임도 괜찮고 또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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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